대중의 직관, 반비에서 편했습니다. 미국 출판인협회에서 선정한 자연과학 분야 최고의 학술서, 뒤바뀐 현실의 저자 존 엘 캐스티의 사회경제서입니다. 미래를 예측하는 새로운 학문인 사회경제학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. 전문가의 합리적 예측보다 집단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이 정확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함께 소개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